난 유튜브 하면서 절대로 진정성 있게 니들한테 다가가지 않을 거야. 내가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될 이유가 없어. 왜? 니들이랑 나랑 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이야 너희들이랑. 그냥 니들은 내 영상 보는 그냥 시청자일 뿐이야. 알겠니?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? 내가 니들한테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? 그럴 필요가 없지. 무슨 우리가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연인 관계도 아니고